그 이유는? 그 이유는? 내가 이겼잖아 내가 1회 사용권 써야 되잖아 한번 들어볼까? 난 너인 걸 듣고 이거는 곡을 받아야겠다 또? 그래서 써줘야겠어 곡을 트리 코드를 써줘야겠어 어? 트리 코드 테마송을 써달라고? 이거 같이 얘기했죠? 몇 회짜리인데 이거? 몇 회짜리? 얼마나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같이 할까? 만약에 엄청 싫으면 인스타 팔로우 다 취소하고 나봐. 쓰죠. 네, 쓸게요. 진짜요? 내 번호 있어? 없지, 없지. 나 있어. 내 번호 있다고? 스넷 진짜 올렸다. 문자를 그러면 응, 줄게. 너무 고생 많았어. 너는 너무erso? 네, 너는 안 좋아. 너는 한 번도 안 돼? 너는 안 돼?